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 대련의 묘지 근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괴담 중에는 우리 학교나 병원이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믿지 않고 그저 괴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1이 되던 해 2008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대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집값이 싼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싼 편도 아니었으니 아버지께서는 대련의 시내가 아닌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외곽에 있는 꽤 좋은 단지를 고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단지에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산을 깎아서 만든 단지였는데 그래서 입구부터 해서 마지막에 아파트 건물까지 가려면 경사를 10분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바로 맨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입구랑 멀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또 건물 중 제일 높았기 때문에 바다도 잘 보이고 해서 별달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닷가 벽지 색이 진한 고동색인 데다가 천장도 높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쾡한 분위기가 풍기고 집이 워낙 커서 부엌에서 부모님 방까지는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의 역할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맞은편으로 방이 두 개가 있고 그곳이 제 동생과 부모님의 방이었습니다 제 방은 그 문에서 멀리 떨어진 부엌 맞은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실 TV 아래쪽 서랍이 네 개가 있었는데 그 중 서랍 하나가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곤 했습니다 만약 집이 약간 기울어서 그랬다면 왜 다른 서랍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금방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기에 그런 점이 이것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그 서랍을 고치기 위해 뜯기까지 하셨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테이프로 붙여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이 저절로 열리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나 봄에는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열릴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민 갔을 때는 1월 달이었기에 추운 겨울날에 창문을 열고 있을 이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혼자 영화를 보려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잘 닫혀있던 문이 비거덕거리면서 천천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밤에는 혼자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일은 어느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가을 어느 오후에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산을 바라봤는데 해바라기가 가득 심어져 있고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을 올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보통 한국의 큰 산이 아니라 아주 얕은 야산이고 또 위에서 보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허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고작 10층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산을 올라간 저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취해서 정신없이 올라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정상에서 한 시간 가량을 정신없이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왼쪽 뺨에서 오른쪽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순간 무심코 바라본 오른쪽에는 무덤들이 질비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르게 컴컴한 오른쪽 동산에는 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온갖 무덤들과 알록달록한 천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돌아와서 제 발밑을 바라보니 제가 무덤을 밟고 올라서 있더군요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지금도 아직 소름이 끼칩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데리고 간 강아지도 마치 뭔가에 취한 듯해 보였는데 제가 집에 가자고 하는 순간 정말 주인도 버리듯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더군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시기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정상에서 내려와 발밑을 디디는 순간 나무 때문인지 너무 컴컴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이고 하니까 해가 빨라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아픔 보일 정도였고 너무 무섭다 보니 강아지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이놈이 꼬리를 말고 냅다 도망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 뛰어내려오다가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들 사이에 빨간 천과 노란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여자 머리카락 같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엔 다리가 풀려서 한참 후에서야 겨우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곳이 원래 대련의 공동묘지였는데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내에는 땅이 없었기에 그 덕분에 이곳까지 헐러서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잘 믿지 않는데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이후에는 틈만 나면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은 10층에 사셨는데 집이 너무 음산해서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1년만 살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정말 집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경험입니다 유약하자면 어린 시절 중국 대련의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경험을 통해 집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동묘지였던 땅 위에 지어진 것으로 이사 후 다양한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현상 음산한 분위기 그리고 산 위 공동묘지에서의 불가사의한 경험들은 저에게 영적인 존재의 실체와 과거의 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은 아이의 진실 도배가 되지 않은 벽에 이곳저곳 흩어진 상자들만 본다면 이 남자가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벌써 이곳에서 산 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뒤 그의 결혼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세상과 소통의 문을 닫았고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러하듯 아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시체를 발견한 건 그였습니다 그의 총과 함께 말이죠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꺼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고 잠궜었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선 자신이 금고를 잠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입을 벌렸을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춥고 텅빈 아파트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딱 하나의 상자를 바로 그 상자를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중을 흩뜨리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 그는 숨을 내뱉고 눈을 떴습니다 침실 문간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듣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을 올감하던 몇 달간의 고문과도 갔던 시간들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절 썼어요 세 번째 이야기 휠치어 괴담 1984년의 일입니다 한 나이 든 과부가 2층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휠치어의 전적으로 의지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기묘한 죽음 이후로 그녀가 하루 일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보조가 꼭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건 1층과 2층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가 오래된 계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층의 위아래를 오가야 할 때는 간병인이 마치 아기처럼 가녀린 그녀의 몸을 껴안고서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은 그 과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경찰들의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살인만은 이미 현장에서 달아난 상태였기에 수사관 한 명만이 범죄 현장의 초기 보고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성대가 찢겨진 채 피웅덩이 속에 널브러져 있는 간병인의 시체를 1층에서 발견했습니다 휠치어의의 노부인은 충격에 빠짐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단 위에서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그 과부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살인이 일어났을 시점 그녀는 위층에 발이 묶여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1층 소파에서 잠든 도중 질식당에 죽었던 그녀의 남편의 죽음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장갑을 끼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채취하고 검시관이 오기 전까지 시체를 덮어놨습니다 전형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위층을 수색하고는 그 노부인에게 위층을 살펴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자신이 위층에만 있었고 그녀를 제외하고는 그날은 아무도 위층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상관없이 수사관은 계단 위로 올라갔고 그녀는 머뭇거리며 계단 옆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계단 뒤편으로는 좁은 복도와 함께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문 뒤편을 확인했습니다 빈 침실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부인이 평소 자는 마지막 침실방으로 향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옷장, 그리고 침대 옆 탁상에 놓인 전등까지도 그는 두려움에 빠진 채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며 방에 있는 모든 벽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조용히 홀스터에 끼워진 총을 향해 손을 넣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기에 이전에 있었던 그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조사했을 때도 간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층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총을 빼들고 방을 뛰쳐나오는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건 빈 휠치어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문의 영향력 코너 우주 주변에 도와달라면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중에 말야 스티브 삼촌은 어렸던 나와 동생 그리고 삼촌의 술집에 들어오는 누구나에게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삼촌의 말에 따르자면 삼촌이 스물다섯 살을 때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나이가 땅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손목과 팔을 붙잡고 그래서 스티브 삼촌이 그 아이한테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의 옷은 사실 입을 에워싸고 있는 고운 털이 어깨를 걸쳐 발까지 닿아있는 모습인 걸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스티브 삼촌은 그 미끼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삼촌의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다친 남자아이 행색을 한다는 괴물의 존재를 절대 믿지 않았다 그냥 삼촌이 약간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다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말을 무슨 신성한 교리 마냥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결판을 지우려고 삼촌이 말려도 우린 그 남자아이를 찾으러 몇 번이고 숲으로 나섰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그 무언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린 떨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5시까지 서로 집에 돌아오기로 합의도 해두었다 5시가 돼도 내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난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무도 우리가 그 코너 우주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고집불통인 동생이 괜찮을지보다 혼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있었던 그 숲은 큰 아파트 몇 채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인공숲이었다 만일 동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난 누군가가 와서 동생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물었을 때에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경찰들은 7살짜리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은 내 동생을 찾아냈다 동생은 갈라진 땅의 틈에 빠져 있었고 머리와 손가락의 부분만이 틈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던 도중 동생의 팔은 부러져버렸고 까마귀대로부터 무방기하게 방치되어 두개골 대부분이 쪼아 먹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고 외치는 것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들 다 그 장소를 피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삼촌의 그 이야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잠든 척을 하지 마라 어렸을 적의 부모님은 항상 제가 제 시간에 잠드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잠든 척을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 아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하시곤 하셨으니까요 불을 끈 후엔 전 잠시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다시 자러 돌아가셨는지 눈을 떠서 확인했습니다 열네 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부모님은 잘 시간에 여전히 엄격하셨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이 잠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죠 불이 꺼지고 전 잠시 기다렸다가 눈을 떴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뒤로는 복도에 불빛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면과 얼굴은 새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지는 저에게 자야 한다고 말하였고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잠든 척을 하면서 실눈으로 슬쩍 바라보는 기술을 익힌 건 그 뒤로 오래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눈이 감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흐릿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이 기술을 시험해봤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는 제가 잠든 걸 확인하시고 불을 끈 뒤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캄캄해서 의견이나 특징이 잘 분간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서 있는 실루엣은 제 눈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곧 어머니는 떠나셨고 전 다시 휴대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이 버릇은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잠들지 못한 채 아내 옆에 누운 채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행복하게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몇 시간 누워있다 보니 마침내 아내가 코를 골지 않는 걸 눈치챘습니다 전 평소처럼 아내를 몰래 훔쳐보려 눈을 살짝 떴고 그곳은 아내가 커다란 눈을 깜박이지도 않은 채 저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야지 예야 아내는 거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전 잠이 들려 할 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시간 여행자 미국에서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했던 초자연현상 라디오쇼의 진행자 아트배 그는 몇 년 전 자신을 시간 여행자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관해 조언받는 괴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웨이블 아이더란 이름으로 소개한 문제의 시간 여행자는 1996년 아트벨의 심야토론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게스트가 펑크를 내자 청취자들을 재미있게 하여주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공표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시간 여행을 하다 이 라디오를 듣게 된 사람이라면 바로 전화를 하라 약 세 건의 장난 전화가 끝난 뒤 네 번째로 건 전화에서 자신을 스티브라고 소개한 웨이브라이더는 자신이 수백 년 넘는 미래에서 보내졌다는 괴이한 발언을 하였고 그는 자신이 그날 아트벨에게 전화를 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곧장 아트벨은 스티브라는 사람에게 시간 여행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보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는 1996년 당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알려준 뒤 그 일들이 일어날 1997년 3월 다시 한 번 전화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997년 3월 그가 약 1년 전 발언한 플로리다주의 여객선화제와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지진 그리고 자연참사에 관한 예언 그리고 영국의 수중에서 출연한 대형 UFO 등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적중하자 아트벨은 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3월 아트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스티브가 아닌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스티브가 천기를 누설하였기 때문에 현재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자신을 웨이블 아이더라고 부른 사람은 몇 차례의 팩스를 통해 아트벨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한 번은 아트벨에게 약 6개월 후 아트벨의 가족에게 일어날 불행한 예언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행한 예언을 듣게 된 아트벨은 예언의 내용을 숨긴 채 은퇴를 선언했고 그는 당시 자신이 라디오 쇼를 그만두는 이유가 웨이블 아이더가 알려준 예언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밝혀진 웨이블 아이더의 예언이란 아트벨의 아들이 에이즈가 감염된 학교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었으며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아트벨은 다시 라디오 쇼를 진행하며 은투를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당시 아트벨의 라디오 쇼는 웨이블 아이더에 관한 라이브 쇼를 진행하다 인공위성에 궤도의 이상이 생겨 송출의 문제가 생기는 괴현상도 두 번이나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안동의 숲밭밭 괴담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절친 중 한 명은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보통 안동이라고 하면 종갓집 생각하시죠 그 친구네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뒤뜰 등등 무지하게 큰 집 말이죠 친구네 집엔 수박밭이 있었는데 방학 때 친구네 수박밭 일을 도와주면서 계곡에서 놀려고 2박 3일로 안동에 갔습니다 낮에 수박밭에 일을 도와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종갓집 틴마루에 앉아서 먹는 수박 맛이란 완전 꿀맛이더군요 일도 열심히 하고 배불리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여서 바깥 별채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슬슬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소변이 너무 마릅더군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놨어야 하는데 집이 워낙 커서 모르겠더군요 별채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 희미한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기가 많아서인지 평상 중간에는 향까지 피워놓으셨더군요 제가 근처를 지나니 할머니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수박 좀 들고 가시게나 그래서 저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중이라 소변을 보고 와서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안 먹을 거면 썩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호통에 놀라서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다행히 화장실이 보이더군요 시원하게 소변을 누고 노부부의 성의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러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지만 또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잠을 자러 별채로 갔습니다 여전히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다시 바로 잠들었고 아침에 친구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네 집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침을 먹으러 친구네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 노부부가 앉아 계셨던 평상을 봤는데 그 자리엔 무덤 두 개가 있더군요 제가 어제 모기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향이었던 것입니다 친구한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니 어제 제가 봤던 노부부는 돌아가신지 오래된 분들일 거라고 하네요 저 무덤은 집터가 있을 무렵부터 있었다는데 연락하는 친척들조차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노부부가 꿈에 나타났기에 결국 그 자리에 무덤이 계속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일인데 문득 그분들이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수박의 정체가 뭐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집트 지하도시 미스테리 미국의 유명한 최면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1938년에 기록한 그의 예언에 전 세계는 1998년 약 3000년을 기다렸던 이집트의 유명한 역사 기록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방이란 2만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자세한 역사와 기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 등이 벽에 쓰여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많은 문명의 전설에 등장했고 고대 이집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크고 기쁜 뉴스였습니다 1997년 서방의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팀은 이집트 정부에서부터 닫혀있는 역사 기록방에 입구를 부서서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1998년 7월에 인터넷과 TV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발굴 현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역사 기록방과 함께 허락이 되어 파들어간 유물로는 지난 80년간 찾았지만 발굴 허락을 못 받았던 오시리스의 지하 무덤과 전설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 확인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을 몇 달 앞두고 있던 1998년 3월 인터넷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사 기록방은 1998년 1월에 이미 열렸고 안에 있던 중요한 소장품들과 역사 기록 등은 모두 탐험가들의 나라들로 유출됐다 역사 기록방의 입구는 1964년에 이미 찾았으나 이집트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1월에 열렸던 역사 기록방 안에는 구척 장신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가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 토론장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이집트 발굴팀의 대변인은 자신들은 아직 이집트에 도착도 안 했다며 그 소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역사 기록방이 열렸을 때 그 방의 존재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역사 기록방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역사 기록방을 발굴한 미국에 저명한 대학 교수는 너무 오래된 탓에 모두 썩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미이라와 관이 있어야 하는 오시리스의 무덤 또한 텅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관이 누워있던 돌자국은 선명히 9비트 이상이었고 이는 오시리스가 장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았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역시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탐험대가 모래 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의 지하 통행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구의 통로는 너무 작아 작은 동물 정도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끝내는 밝혀지지 않은 수천년의 역사와 비밀 실제로 역사 기록방과 오시리스의 무덤은 1월에 이미 열렸고 그 안에 내용물은 누군가가 증발시켰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무덤을 탐험했던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시체를 먹는 꽃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전 저희 집 근처 수로에 붉은 수련화가 피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붉은 색은 제가 자연에서 보았던 붉은 색들 중 그 무엇보다도 깊고 선명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이 꽃을 개발하고 나서는 모두와 함께 즐기기 위해 그 자리에 놔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방학 내내 전 매일매일 그 붉은 수련화 옆을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그 꽃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의 눈을 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제 눈에는 마치 수련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맥박에 맞춰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잎의 색이 점점 짙어져 까맣게 보이다가 눈을 깜빡이면 갑자기 붉은 색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수련만이 수로에서 유일하게 붉은 색을 띄고 있는 수련화였습니다 단 하나의 특별한 나만의 꽃 그날 이후 저는 밤새도록 원예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수련화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련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느 시기에 피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집 뒷들엔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찌어찌해서 그 수련을 훔쳐 내 연못에 옮겨 심는다면 그 수련은 전부 내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여름방학이 끝나기 2주 전 저는 이 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수련해 뿌리를 따라갔습니다 꽃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음을 졸이면서 말입니다 전 뿌리가 수로 바닥에 묻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세심하게 뿌리를 드러낸다면 꽃은 제 것이 될 터였습니다 수로의 바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았을 때 뿌리가 바닥이 아닌 옆으로 묻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양손으로 뿌리를 움켜준 뒤 벽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뿌리는 아주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전 흙을 파헤쳤지만 뿌리가 뽑히긴 커녕 손가락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흙이 아니라 어떤 천의 종류 같은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포대 자루가 수로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전 쥐고 있던 뿌리를 내려놓고 자루를 손으로 찢었습니다 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와 입과 폐 속으로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곳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뿌리는 그의 목에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살인은 미제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전 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꽃에 대한 꿈을 꾸었고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꽃은 점점 저를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후 꽃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함께 말이죠 전 그 수련이 어떻게 그런 독특한 색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남은 제 평생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 뿌리가 시체 안에 박혀있는지 어떻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끌어냈는지 말이죠 아직 그 과정을 재현해보진 않았지만 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어렸을 적엔 몰랐었던 경찰의 사건 보고서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거든요 이 마지막 한 조각이 제 목표를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수로 벽에 묻혔을 적 그 시신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할 거니까요